라고 해서 씻는 거를 금지시 했다고 했던 때도 있다고 하던데 여건? spokes 알 AW! auth.. 진하다 이곳은 제주도에 도움이 되었고, 그곳에 도움이 되었고 모여서는 옆에 도움이 되었고 그곳은 사이도 여행을 가고 싶어 그곳에 도움이 되었고 그곳에 도움이 되었고 그곳에 도움이 되었고 그곳에 도움이 되었고 배에 타라 에리는 죽은걸로 알았는데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었나? 아 도대체 얘가 정신에 잃은 일년동안 도대체 뭔일이 일어난거야 다른 도시로 가는건가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안 좋아하지 않게 셈이 저는 저는 안 좋아하지 않도록 더 좋아하려고 해요 제가 그 어희를 장르기를 끌고 그냥 내가 춤을 추던지 당연히 운동사일이 도전할 수 있는 거에요 헤헤헤헤 아 왜이렇게 빨리 지나가 다 못읽었는데 거의 끝부분까지 읽었는데 여긴 무슨 독립적인 섬인가봐요 무인도 비슷한거에다가 얘도 모르세요? 헤헤? 어린이? 어린이? 내게 죽을 수증을 받으려는 역대가 죽인다. 네인이 다 죽인다? 내가 너가 죽인다. 내가 안 vere. 내가 기억υ겠지. 일정에 은근히 죽어버려는 것 같아. 에이린이 죽었고 잊어버려버렸어 또 다른 것들은 잊어버렸어 아, 그만해, 가렛 너는 그 사람의 위에서 놓았지 그 사람의 위에서 놓았지 그 사람의 위에서 놓았지 그 상황은 그랬었죠 처음에 저 여전는거 진짜 힘든데 항상 조심하지 어어어어 평생을 유령처럼 살아왔다 멋있는데 근데 나는 내가 플레이 너를 플레이한 이후로 유령처럼 못살았다 이게 게임 자체가 진짜로 정말 플레이를 잘하면 한명도 안죽이고 기절 안시키고 갈수도 있을거같아요 나처럼 괴판으로 하지 않으면 예 근데 진짜 좀 어려울거 같긴 한데 그렇게 하기가 잘하면 그게 될거같아요 잘하면 그게 될거같아요 올라갈수있는곳을 찾아야죠 뭐야뭐야뭐야뭐야 야 공포게임 분위기 내지마 이거 공포게임도 아니면서 공포게임 흉내내려고래 이거 어어? 앗 아이 공포게임 흉내내지마 아야만 아야만 나 진짜 아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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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놀래서 아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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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게임 도 할거 있단말이야 아야만 이거 다음으로 공포게임 해야하는데 여름특집 공포게임 해야되는데 아이씨 이건 좀 안전하게 가자 또 놀래, 놀래키지마 이건 공포게임이 아니야 나오면은 이걸로 칠 수가 있다고 나오기만 해봐 이 블랙색으로 그냥 아 근데 귀신은 이걸 안 맞잖아 아이씨 난 도망가야되잖아 안될꺼야 아마 오우 겹석이야 아아아아 아 이게 공포게임이라고 막 이렇게 막 가슴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거에 놀래고 있잖아 지금 아 이거 도둑게임이야 이것저것 뒤적뒤적 해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뒤적 뒤적뒤적 잉크 잉크병 쓸자리없는 잉크병이라도 훔치고 흠 흠 저..저기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건 공포게임이 아니야 뭐야 이거 지금 밑에 보고 있는데요 내려갈 수 있나 아 이거 올라오는 뭐 버튼 버튼버튼 아 내려가는 길이 있군요 저거 뭐 있는데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저거 먹을거잖아 에너지 에너지 이것은 베ред의 가사다 뭐지 그 사일름에 궁금한게 이거 뭐지 뭐지 베른의 락들은 무엇이니?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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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일까? 이건 뭐지? 몽골유? 서재에나 뭐 그런 곳 같아요 어 뭐야 야 너 지금 아 이거 이 부분은 공포게임으로 만들어놨다 이 부분은 지금 공포게임으로 만들어놨어 이 바닥에서 지금 뭔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갔거든요 잠시만요 조심 아 뭐가 떨어지고 난리야 아 사람들이 좀 조심조심히 좀 다니지 여기 사람들 다 알라고 여기 뭘 떨어뜨리고 다녀 저 위로가야 되는데요 못 가는데 아 이 회전물도 정말 싫다 문이 돌아갈때만에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 아 아 아 어 누구 있어요 어이 누구 어! 바닥에 구멍이 뚫렸나? 야, 쟤 이 귀신이 아닐꺼야! 아이, 이 귀신, 오! 아아... 아아... 깜짝 놀랐어, 진짜... 오! 아... 아... 하... 아... 피가... 얼마 안 된 핀데? 네... 무선건 무선거고... 내가 도둑은 해야지... 어어! 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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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가 공포게임 정말 혼자서는 절대 못한단 말이야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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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인공 너 깜짝 놀라게 좀 하지 말래? 왜? 어 저거 뭐있다? 아 아 아 깜짝이야 나 갑자기 하기 싫어진다 이 게임 아 아 나 이거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데 아 왜 조달조달 재잘잘잘거려 아 이 귀신들 맨날 수다만 떨고 앉았어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지들끼리 수다 떨어가지고 조달잘 재잘재잘거리고 있지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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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